패밀리카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카니벌 차량의 외관과 순환모도 갖출 수 있는 루프박스 장착 많이 하시죠 페이스리프트 차량들이 출시되면서 루프박스 또한 신제품과 리뉴얼된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3세대 카니벌부터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로 카니벌 차량에 꾸준히 장착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벌 차량의 출시와 맞춰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를 출시 1년의 기나긴 준비기간을 거쳐 루프박스 후면에 보조제동 등 LED 테일램프를 탑재할 장착을 진행 중입니다 랜드마스터 레터링이 몰딩 안으로 들어가 하이리무진 스타일과 싱크홀 99%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4세대 카니벌 PA4 차량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차량과 완벽한 밀착을 위해 장착 전 루프랙 두 개는 탈거가 되고 썬루프 차량도 휴지를 제거 후 장착이 가능하며 차량 지붕 위에 보강제를 루프박스 밑면에는 쿠션을 부착해 드린 후 진행됩니다 제가 루프박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80km 하중에도 견딜 수 있다는 거 튼튼하게 제작했답니다 소재는 FRP로 만들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제가 이 루프박스 위에 올라왔는데요 다행히 제가 80km는 되지 않지만 이게 하중이 80km까지 거뜬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소재는 또한 FRP로 제작했기 때문에 역시나 튼튼하다는 거 제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 이 날개의 속으로는요 적재 용량은요 무려 700m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들 따라하면 안 되고요 조심해주세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긴 어디라고요? 바로 대원 집 브랜드입니다 FRP 소재로 내구성이 오수한 랜드마스터 SD 80kg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과 강한 악력 상판 위쪽 80kg 무게를 지탱하며 내구성, 안전성,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악력을 가졌으며 저희 매장에서는 두 분의 전문 장착 기사님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착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색상별로 다량 보유 중이며 제품 검수 중 발견되는 문제 있는 상품은 바로 새 상품으로 교환하여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원 집 브랜드는 고향 IC 출구 근방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저희 매장으로 루프박스 외 다양한 용품을 장착하시러 방문 중이신데요 저희 매장과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쉬어 장착하시러 오시는 이유는 추후 발생될 수 있는 AS건에 대해 즉각 처리를 진행해드릴 수 있는 다량의 재고를 보유 중이며 판매와 장착을 동시에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운반비와 공임을 절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닫음 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량피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1개의 통고무 몰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그래비트 사용 차량은 그래비티용 몰딩으로 장착이 가능하며 은색 몰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적재물 수납이 편리하도록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고 루프박스 안에 그물망과 고무매트를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전국에서 저희 매장으로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를 장착하시러 방문 중이며 방문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루프박스만 장착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카니발 용품을 함께 튜닝을 하세요 테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차량의 용품뿐 아니라 4세대 카니발 PA4 차량의 에이지 바디 피셋트 빌스콘티 LED 테일램프 등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들을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루프박스 후면의 반사판이었죠 이 부분이 보조제동 등 면발광 LED 테일램프로 바뀌어 완벽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연출되었습니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튜닝협회 인증된 보조제동 등은 간단한 QR코드 등록으로 합법 파세인되어 주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보조제동 등 전산 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며 방문하신 날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합법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데럭스 루프박스는 어닝 장착용과 어닝 미장 착용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만약 미장 착용 루프박스를 선택 장착 시 차후에는 어닝을 장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동 세차장 이용 시 어닝을 탈거 후 세차하셔야 하며 요즘 자동 세차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세차를 진행하세요 랜드마스터 SD 루프박스는 순정 보호 로크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견고하며 열림방지 보조 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로 나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주차 방향 걱정 없이 좌우 어느 곳에서도 적재물 수납이 용이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차량의 하단 그릴도 출시되었으며 상단 그릴과 동일한 패턴의 디자인으로 장착이 됩니다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차량의 인기 상품 바로 에이지 바디 킷 세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용 에이지 바디 킷 세트는 하단 그릴과 머플러 팁이 포함되어 출시되었으며 4세대 카니발 k4 차량의 머플러 팁은 차량의 스키드 부분을 타공하여 장착이 되었다면 이번 머플러 팁은 후면 바디 킷에 매립되어 출시되어 장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지 바디 킷은 차량 범퍼와 하부를 보호하며 차체와 완벽한 일체감으로 드레스업 튜닝 칼을 위한 필수 튜닝 아이템입니다 으 전차종 공용 식빵 등이 요즘 대세죠 차량 위급 사항 발생 시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2차 사고 예방 깜빡이 릴레이와 스위치 추가 설치로 전멸 등으로 변환되어 후방 차량 원거리 시야 확보가 되며 차박 캠핑 모드 등 led 웜화이트 컬러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대원지 프렌드에는 카니발 루프박스 외 다양한 rvs uv 차량 용품을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어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입니다. 신차 검숙, 루프박스 썬핑, 공갈리일, TV 등 어떤 작업이든 웹서핑 한 건 한 건 발품을 팔아 전문작업 장착점에서 실제 확인 후 장착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랜드마스터 총판 대원지 프렌드에서 장착하세요. 대원지 프렌드 주차장에는 페이스리프트 더 뉴스 카니발 차량과 4세대 카니발, KA4 차량에 풀튜닝된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직접 작동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